여러분은 여성들이 말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은 사기업과 달리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임금은 완벽히 동일합니다. 완벽히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하는 일 또한 완벽히 동일해야 하겠죠. 하지만 명백히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숙직근무는 남자만 해야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이 기사를 봐보겠습니다. 달서구는 여성들을 일찍 근무만 시키고 남성들은 숙직근무만 시키고 있죠. 이에 대해 달서구에서는 당직실이 구청 외부에 있고 남녀 공간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위대한 여성은 숙직근무 시킬 수 없다 말합니다. 남녀 공간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것과 한국 여자를 숙직시킬 수 없다는 게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데 남성은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게 팩트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해야 하고 평등해야 하지만 남성은 호구등신같이 여자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이 세상은 올바른 세상일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자들이 남성들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면서 이런 숙직체계를 고치겠다 노력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여자들도 숙직근무에 투입하기로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수많은 여성들은 전세계에서 제일 찌질한 찐다집단 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여성들에게 숙직근무를 시켰다고 찐다라는 말을 합니다. 전세계에서 제일 찐따 같고 한국 남자들 찌질하다 라는 말만을 앵무새같이 읊으면서 그 어떠한 논리도 없이 그녀들은 그저 남자는 여자를 배려해야 하며 그걸 하지 않으면 찐따의 찌질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들은 이 사항에 대해 논리적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논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묘할 정도로 동일하게 찐따 찌질이 프레임을 사용하는데 남성의 한 명으로 욕 좀 먹어라 그게 뭐 그리 억울하냐 쪼다드라 라는 기미성 배우의 트위터 글을 보면 아실 수 있는 게 스윗 586 꼰대 남성들이 한국 여자들을 옹호할 때 쓰는 조롱성 프레임이죠. 여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찌질이다라고 스윗남들이 개소리를 짓거리고 그걸 듣고 잘한 여자들은 당연히 모든 남성들이 저렇게 스윗하길 바라며 졌단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숙직을 시킨다 말하면 그녀들은 지랄 말고 그냥 숙직을 없애라라는 식으로 감정적인 대응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고 동등한 근로행위를 했다면 동등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동등한 임금만을 주장하고 동등한 노동을 하고 싶지 않아 하죠. 숙직을 남자들만 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 말을 하면 찌질하다 말하고 숙직을 없애라고만 말하는 여성들. 대한민국은 과연 정말로 여성에게 불평등한 세상일까요? 한남들이 징징대서 여직원도 숙직 들어가는데 20대 30대 남자 때문에 여직원 숙직 들어간다니까 40대 50대 아저씨들 개당황한다. 라는 식으로 한녀를 챙겨주고 여자를 우대하며 버릇 나쁘게 만드는 건 스윗 586 꼰대들입니다. 참 재밌는 세상이죠? 여러분은 명심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더 많고 힘든 일을 해야지만 동등한 월급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의 못된 행동을 봐주고 챙겨주는 건 바로 스윗 586 세대의 남성들이죠. 부디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두 줄 요약 남성의 한 명으로 욕 좀 먹어라 그게 뭐 그리 억울하냐 쪼다들아 라고 말하는 스윗 중년 김희성 배우는 여성 인권을 사랑하는 소란에 난들어 가진다고 걱정한 적이 있다.